송혜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맷갈라에 참석했다. 함께 참석한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 셀카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. 맷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가 1948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자선보금 행사다. 송혜교는 펜디 앰버서더 자격으로 올해 맷갈라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그는 살색 드레스를 입은 채 볼륨감 있는 몸매를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았다. 이어 우아하고 고혹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포즈를 취했다. 이번 맷갈라에는 송혜교, 블랙핑크 제니를 비롯해 지젤 번천, 앤 해서웨이, 카일리 제너, 켄달 제너, 킴 카다시안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.